경기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에서 산책하던 60대 부부가 전동 킥보드에 치여 아내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8일 오후 7시 33분쯤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에서 60대 남편 A씨와 아내 B씨가 전동 킥보드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병원으로 옮겨진 아내 B씨는 9일 만에 숨졌고 남편 A씨는 현재도 치료 중입니다. 사고 당시 전동 킥보드에는 여자 고등학생 2명이 타고 있었으며 이들은 공원 내 자전거 도로를 주행하던 중 자전거를 피하려다 도로 우측에서 걷고 있던 A씨 부부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가해 학생 2명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며 또한 이들이 주행한 공원 내 자전거 도로가 현행법상 도로로 인정될 수 있는지 관계기관에 질의한 상태입니다. iel어 사고자 1 1 1 1 1 1 1 2 1 1 1 1 1 1 1 2 1 2 1 1 2 1 1 1 1 1 2 2 1 1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